아 축 400 아 근데 이게 스텝 위치하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차가 진짜 애매해요 우와 본다가 생각하고 차를 만들긴 했겠지만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키 150cm대 되는 사람들한테 최적화 시켜놓은 오토바이 같습니다 CBR400 알러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키 150cm대 딱 맞춰진 오토바이에요 포지션이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미니바이크 타는 느낌입니다 400cc급 오토바이인데 근데 CBR400 알러뿐만 아니라 이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도 내가 이거 탔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아 이서봐라 요거 요것도 솔직히 CBR400 알러라고 포지션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CBR400 아 CBR이 아니고 GSX-R400 GK76A 얘도 CBR400 알러라고 포지션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만 다리 하체에는 차이가 없는데 상체가 많이 뻗어야 돼요 핸들하고 탱크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 편이라서 하체는 약간 쪼그려 앉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나가서 앉아야 돼 약간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알차 자세를 가다담았다 해야 되나? 근데 CBR400 알러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해요 하하하하하하 왜 그러지 백스텝이요 일단은 NC29400 알러면 백스텝 다 할 수 있는데 백스텝이 이게 백스텝이 그냥 뒤로만 백스텝이 아니고 위로 올라간 백스텝이라서 백스텝을 백스텝 플레이트를 제작하셔야 돼요 가능합니다 코나니머스님 개조 제작 가능하니까 알사베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다 소장각 들어갔습니다 나도 지금 알사베기를 갖고 싶은데 지금 이미 알사베기를 가지고 있는 아저씨들 콜렉터들한테 지금 어? 부비적부비적 비벼가지고 성님들 동생한테 하나 좀 던져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요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? 내가 감방 250 지금 가지고 오고 싶은데 어우 좋다 내가 그렇다고 원단에 넘어갈 거 없으니까 봐라 아무리 400R 소리가 이뻐도 GK76의 GSX-R402가 훨씬 더 좋다는 이런 차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못 드립니다 법이 적어라 하더라고요 유로식스 새로 들어오면서 250cc 넘어가는 오토바이들은 순종으로 ABS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예사짐으로 들어와도 형식 승인이 안 된답니다 40cc 4기통은 확실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엔진이에요 차대하고 이런게 많이 다른데 엔진만 스왑한 것 같습니다 스즈키 GT750 이라는 아까 같은 엔진 3기통 750cc 2T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0708 GSX-R 시리즈에 페어링을 채용을 하고 있고 이상한 차입니다 이거 아 GS400에다가 폭발을 꼽아 두시고 부유하고 들어왔어 한 31살 2시 1시 2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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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시 3시 4시 감사합니다.